오늘은 규석기 시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도시 평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규석기 시대라는 말은 제가 일부러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 이 규석기 시대라는 말을 실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왜 규석기 시대라는 얘기를 직접 국가기록원에서 했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실리콘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반도체 산업. 그런데 이 반도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지금 여기 보이시는 TV 그리고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그 모든 곳에 들어가고 요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 이 냉난방 시스템 자꾸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옛날에는 돌갖고 모든 걸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가 모든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규석기 시대, 반도체가 들어가는 규석기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 반도체의 도시. 지금 새롭게 크게 생성되는 평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특히 평택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다 올랐는지. 앞으로 더 오르고 부동산 시장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오늘 잘 짚어볼 테니까요. 꼭 보시고 부동산 부자되는 법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규석기 시대의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이미지가 나오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반도체 하나에 여기에 많은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다 이 반도체로 들어오는 게 하나하나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반도체가 이 선만큼 가닥되어 있는 이 선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컴퓨터 용어인 전기가 멈췄다 아니면 계속 흘렀다 하는 0과 1의 컴퓨터 신호를 얘기해 주는 게 이 반도체거든요. 그 일을 해 주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소, 실리콘 여기에 약간의 불순물,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얘기하면 히토류겠죠. 그런 것들을 섞어서 0과 1의 신호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하고 이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기 신호가 다 들어가는 게 지금 현대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모든 곳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도 지금 보시면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를 들고 나와서 실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1등 강국이라고 한때 날렸었던 우리나라에 그리고 삼성에.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직접 와가지고 꼭 한국이 꼭 그리고 우리 삼성이 꼭 미국에 와서 공장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현대 시대에 와서 전기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가 모든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건 뭘까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무궁무진해진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하느냐. AI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4차 산업 시대. AI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정기적 일을 하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업의 쌀이 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급박해졌을까요? 이 AI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우주 항공 산업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실제 지금 중국과 전쟁 안에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군수 산업 그런 장비들. 최첨단 장비들에 반드시 이런 반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 생산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거고 생산이 많다는 건 뭐죠? 돈이 계속 거기에서 쏟아진다는 거고 돈이 계속 쏟아진다는 건 뭡니까? 일자리,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 그런 게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고 돈이 쏟아져서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부동산이 개발되고 부동산이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20%를 수출의 20%를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20%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그곳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 이런 곳을 꼭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AI의 반도체 산업, 이거의 쌀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쉬운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제가 표시해놨죠. 그래서 초미세공장과 대량 생산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머지는 다 얘기했었지만 이 초미세공장이라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실제 연구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보통 설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연구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연구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산업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님이 100조 가까이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 시설. 자, 반도체 하나 만들 때 지금 휴대폰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애플이 한 해에 만드는 휴대폰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해에 풀리는, 가장 많이 풀리는 삼성 휴대폰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그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또 얼마일까요? 그만큼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 안에서 부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기계에 따라서 쓰는 것도 그 기계 하나에 여러 개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양이 굉장히 대량 생산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왜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 생기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렇게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초미세 공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은 엄청난 일자리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이 많이 상승합니다. 자,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요. 하이닉스 반도체 있는 이천. 이천 같은 경우 요새 반도체가 이천의 특산품이다라는 자부심까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천도 굉장히 크게 됐고요. 청주, 반도체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청주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청주도 원래는 전주보다도 더 도시가 작았지만 지금은 전주가 오히려 청주보다도 밀려서 청주가 엄청 성장했기 때문에 전주가 청주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세계 전체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일자리들은 우선은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곳들 들어간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당연히 오늘 얘기할 삼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원이 완전 삼성시가 되어버렸고요. 화선 동탄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공시지가 100배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이 크느냐 안 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성 주가가 그동안 계속 10만 전자 가느니 7만 전자로 내려가느니 6만 전자니 그런 난리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 TSMC가 딱 나오고 있는데 한때 TSMC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1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AI 4차 산업, AI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현대 스마트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삼고 있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보시면 삼성전자가 1980년대에 반도체 진입을 하면서 초창기의 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메모리 반도체로 공략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반도체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때 이렇게 1등을 하다가 다시 2등으로 내려간 그리고 3등으로 내려가고 이런 굴욕을 겪는다고 걱정을 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그거는 역대 호황을 찍고 있습니다. 역대 호황을 찍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AI 4차 산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쓰임이 필요한 것은 계속 나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해서 쓰이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게 아니라 낮아진 것은 물량 자체가 생산하는 것 자체가 줄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AI 4차 산업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그 인텔조차도 시장에서 쭉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운드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TSDMC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펩,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펩이라고 합니다. 펩. 그러면 펩리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펩리스. 펩리스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을 펩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펩 그리고 리스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들은 IDS라고 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계하지 않고 이렇게 펩리스에서 만든 설계도를 갖고 와서 실제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옛날처럼 어느 한 공장에서 하나만 잘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종 부분에서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순위가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디렘 반도체 시장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체 시장, 주식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주식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택, 화성, 동탄, 이천, 그리고 청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대 호황적으로 역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가 왜 파운드리 시장 2등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빅사이클이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 얘기 때문에 벌써 1월 달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이게 좋아진다고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 반도체 주식 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빅사이클 때문에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세공정 연구를 할 수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산업시설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본역. 또 하나 이 빅사이클에 맞춰서 그동안에 치킨게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치킨게임 하는 시기에 견뎌낼 수 있는 자본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30개 정도, 20개, 30개 정도 있던 많은 디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반도체 디렘 시장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디렘 시장에서 딱 회사 2개가 살아남는데 그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디렘 시장 자체,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워낙에 반도체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규모, 비율은 좀 줄어들었지만 디렘 반도체는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지금 초 반도체를 보시다 보면 삼성이 3나노, TSMC가 3나노 이런 거 초미세공정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도 전략적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득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반도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공장, 1공장이 2017년에 완성이 돼서 2017년에 평택에 토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한평에 4천만 원, 피까지 해서 8천만 원 하는 얘기가 막 쑥쑥 나오던 때가 바로 2017년 1공장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대규모로 고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땅값이 엄청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동시에 작년에 2공장이 완공돼서 2공장이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공채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2020년 내 동안 계속해서 이 공장에서 사람을 뽑아서 쓰다 보니까 2020년에 평택의 아파트들, 그동안 평택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모든 아파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비싼 아파트 지어진 곳에 이런 여기에서 일하는 생산 노동자가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 지역에 애초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그다음 구축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구도심에서 신도시, 고독국제신도시로 들어간 게 있으면 구도심이 남아야 하는데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나만 아는 아파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에 평택의 아파트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3공장이 내년에 가동 들어간대요. 여기 3공장 내년에 가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아파트 시장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평택의 땅값이 올라가든지 1공장, 2공장 지어졌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4공장도 지금 현재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 올라가면 여기 가면 지금 아파트 크레인타워 숲이 있어요. 크레인타워 숲. 아예 숲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꼭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1공장 지어질 땐 브레인시티 얘기가 나오고 이 공장 지어지니까 작년에는 방충리, 평택 밑에 방충리 이 지역이 또 산단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상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육공장까지 짓는다고 이재용 회장님께서 100조를 투자한다. 이 4공장에만 50조를 투자한다. 그리고 연구시설에 지금 74조, 72조, 73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지역의 자금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의 자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이 지역에 돈이 풀리고 이 지역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공장까지 계속 계획돼 있다면 이 3공장, 4공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도 평택은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복받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택 투자해도 돼요? 이런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투자하실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일자리 이게 하나 온다. 지금 보면 이게 아파트 높이에 아파트 높이에 이게 지금 이거 저번에 제가 하나의 커다란 섬이 떠다니는 조선 얘기했는데 그거 못지않은 공장이 지금 여기에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수율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의 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일자리 21만 그리고 인구 100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인구가 50만이 좀 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인구 100만이면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당연한 얘기지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항상 사람들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서울만 바라보시고 평택 쪽 한참 밑이라고 보시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평택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미세공정 이런 부분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초미세공정 얘기 나올 때 이 브레인시티 쪽이겠지만 계속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얘기 나온 게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거는 펜리스 아까 설계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육성하고 투자하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지금 투자하는 게 뭐냐 이 펜리스 부분이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파운드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순위가 떨어졌던 게 뭐예요. 그리고 중국한테 순위도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바로 이 펜리스 산업입니다. 반도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투자한대요. 2030년까지 1만 7천 명을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급 연구 인력짜리예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일대, 이천, 수원, 화성, 평택 이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 성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진짜 부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부자되는 곳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